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해피벌룬 등 마약 흡입이나 소지, 매매 등으로 구속되고 마약 사용 후 이상 증세로 귀국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와 단항에서는 우리 국민 4명이 불법 마약 사용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여행자 거리에선 환각물질이나 신종 마약 등을 권하는 호객 행위를 흔히 마주칠 수 있는데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베트남에선 외국인이 마약 단속에 적발되면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 검사 외에도 거주지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정당한 비자를 갖고 있는지 등 상세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귀국하지 못하거나 강제 추방되는 등 본인이 계획한 귀국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 중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한 마약으로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베트남 여행 중 모심코 접한 마약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연결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판매, 구입하거나 투약 장소를 제공한 경우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마약 범죄 조직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약 범죄 조직원들은 여행객의 현지 마약 투약을 폭로하겠다면서 귀국 후 국내 마약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한순간에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베트남 여행 중에는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